일단 아르페지오는 약간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됩니다. 아르페지오는 8비트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8비트를 맨 처음 배웁니다. 이게 70년대 배우셨던 분도 똑같고 80년대 배우신 분도 똑같고 90년대 배우신 분들 현대에 배우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책을 내면서 정리한 것은 한 세 가지 되거든요. 그 세 가지의 패턴을 익숙하게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손이 줄이란 걸 튕겨본 역사가 없는 손이에요. 오른손은. 그러니까 어떻게 튕기는 건지 감을 잡는 거예요. 세 손가락은 어떻게 쓰고 엄지는 어떻게 튕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쳐요. 막 이렇게 튕기고 엄청 움직이면서 튕기는데 나중에 되면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그 정리되는 과정까지 오른손이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뭐로? 8비트 연습으로 하는 거죠. 뭐 7080 노래 많이 칠 수 있죠.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혹은 서른 즈음에 그런 것도 칠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쉬운 노래 중에서 달팽이 같은 거. 패닉이죠. 패닉의 달팽이. 그리고 임혜진 같은 것도 칠 수 있어요.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에일리가 부른 도깨비 주제가죠.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그런 노래도 다 칠 수 있어요. 코드가 어렵지 않은 노래들로만 처음에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아르페이지로 입히면 시작부터 꽤 그럴싸한 연주가 나옵니다. 왼손이 조금 코드가 받쳐준다고 했을 때 오른손이 잘 되면 바로 연주가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8비트 했으니까 8비트 아르페이지로 했으니까 8비트 퍼커시브. 8비트 퍼커시브가 두 번째 과정으로 나오는데 퍼커시브라는 주법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퍼커션을 치듯이 기타를 튕기면서 연주하다가 기타를 착착 하고 때리는 그런 연주입니다. 그래서 퍼커션 같다는 느낌으로 퍼커시브라는 주법을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이 불리고 있고 연주를 들어보면 굉장히 리듬이 좋고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딱 들으면 오 나 이거 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8비트 퍼커시브 노래고요. 모든 워즈 아시죠? 그런 노래들이 8비트 퍼커시브의 대표적인 연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쉬운 8비트 퍼커시브가 있고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8비트 스트럼 리듬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흡사해요. 8비트 퍼커시브는 고고 리듬이랑 칼립소 리듬 같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상은 스트레이트와 바운스 라는 리듬 개념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걸 쳐도 어떤 노래는 스트레이트인 노래가 있고 어떤 노래는 바운스인 노래가 있고 어떤 노래는 고고처럼 치는 노래가 있고 칼립소처럼 이런 식으로 칼립소로 치는 그런 리듬의 노래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퍼커시브라는 게 좀 느린 노래는 별로 없고 경쾌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노래들이 8비트로 퍼커시브로 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기타 노래가 아닌 노래들도 8비트로 칠 수가 있어요. 이런 노래는 뭐가 있냐면 90년대, 90년대 노래 중에서 좋아좋아 그런 거 내가 좋아 너무 좋아 그런 거랑 비오는 거리에서 이런 노래들은 그때 당시에 되게 트렌디한 그런 노래였는데 지금 들으면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긴 하죠. 그래도 이런 노래들을 충분히 칠 수가 있고 요즘에 들어서는 최근에 엄청 인기를 모으고 있는 문문씨의 비행운이라든지 어반자카파, 그날의 우리 그런 노래들도 다 칠 수 있어요. 또 이제 제1에 비해서 요즘 너 말이야 그런 노래들이 전부 다 8비트 퍼커시브 주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치면 아 그래도 아르페지오 너 조금 치는구나 퍼커시브 좀 치는구나 싶은데 미안하지만 아직 반도 안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나가면 뭐가 나오느냐 16비트 아르페지오가 나오게 되고요. 16비트 퍼커시브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8비트 아르페지오, 8비트 퍼커시브, 16비트 아르페지오, 그리고 16비트 퍼커시브 하나, 16비트 퍼커시브 둘, 총 다섯 가지 패턴으로 리듬이 아르페지오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페지오를 다섯 가지 패턴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책 이름이 패턴5가 되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한번 이어나가 보면 16비트 아르페지오에 대해 설명을 좀 할 차례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쓰리핑거라는 주법인데 요게 16비트 리듬입니다. 딴따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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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치는 건데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약간 나이 드신 분들께서 하고 싶은 노래라고 가져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존댓버 노래랑 트윈폴리오 노래거든요. 그런 노래 보면 다 쓰리핑거 주법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7080 노래가 유행하던 그 엄청난 그 시절 아주 많은 노래들이 쓰리핑거 주법으로 연출되고 있었어요. 패턴이나 양상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 쓰리핑거 주법을 많이 안 쓰지만 그런 것부터가 16비트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16비트의 기본적인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 그래서 16비트 아르페지오에는 두 가지 쓰리핑거의 패턴 그리고 일반적인 패턴 이게 두 가지의 패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뭐냐 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형이 많다는 거는 리듬을 그냥 다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바꿔서 너무 많은 연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아르페지오 아까 전에 그 쓰리핑거 수법은 많이 안 씁니다. 그거는 변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지만 아르페지오를 리듬 패턴을 조금씩 바꿔요. 그래서 연주에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 진짜 아무렇게나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노래 10개가 패턴이 다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약이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형의 리듬 패턴 하나로 준비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 방식을 따라갈 거예요. 기본 패턴을 철저하게 익힌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변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아르페지오가 패턴이 두 개인데요. 기본 패턴은 두 개고 연습 패턴 따로 떠 있어요. 패턴이 두 개고 이 리듬을 확장합니다. 더 리듬이 복잡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리듬을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패턴 정리를 한번 딱 해 놓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파생 됐구나 저렇게 파생 됐구나를 패턴마다 다르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중심축을 하나 놓고 그 리듬을 하나 딱 놓고 이렇게 바뀌었어 저렇게 바뀌었어를 인식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치면 내가 16비트 패턴을 이런 스타일로 알고 접근하는 방식이 됩니다. 모르고 치면 안 돼요. 모든 리듬은 알고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주를 하시게 되면은 크러쉬가 부르는 거 도깨비, 독도 도깨비 나오네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도 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칠 수 있고 또 미생에서 했던 나왔던 곡인데 가리워진 길 볼빨간사춘기가 불렀던 노래예요. 가리워진 길이랑 심은경이 불렀던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나왔던 주제가 하얀 나비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제이 레빗이 김광석 노래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는 했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아이유 마음 성시경 두 사람 이런 게 전부 다 16비트 아르페지오예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노래부터 최근의 노래들까지 전부 아주 많은 노래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아르페지오가 아닌 노래에서도 쓸 수 있어요. 아주 괜찮습니다. 이것까지 오면 오른손이 되게 익숙해져 있을 거고 코드랑 이 오른손이 뭔가 좀 숙련되어 있는 상태까지 이제 연습량이 많아져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기타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기타 초보들 이제 갓 코드 잡기 시작하신 분들이 아르페지오를 하는 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어렵고요. 어 실력이 조금 있는 C샷 마이너라든지 F같은 코드가 잘 잡히고 전환이 잘 되시는 분들이 아르페지오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그 다른 과정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6비트 아르페지오 했으니까 이제 16비트에도 포커시브가 있겠죠. 포커시브는 잠깐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뭐냐면 8비트랑 똑같이 손을 모아서 하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그 16비트 아르페지오를 튕기면서 엄지로 포커시브를 때리는 그런 연주가 있어요. 이거는 흔히 이제 핑거스타일 연주에서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어 이거 핑거스타일 연주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르페지오 패턴에 이런 엄지로 포커시브를 넣는 테크닉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짧게 해볼게요. 16비트 포커시브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게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변화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는 것에서 이미 앞에 16비트 아르페지오에서 몇 가지로 분화되는 과정들을 연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타입으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중심에 있는 기본 기본 아르페지오 포커시브 리듬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 노래는 이렇게 변했어. 저 노래는 저렇게 변했어. 그런 식으로 패턴을 파생시켜서 노래마다 적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정말 노래 배웠다 까먹고 배웠다 까먹고 이거 어떻게 쳤더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비슷한데 서로 다른 그런 노래들 한 두세 개만 배워도 되게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포커시브 주법에서 변화는 거의 제가 가지수로는 다섯 가지 정도가 나와요. 꽤 많은 거죠. 앞에 거는 좀 적었는데 이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다섯 가지 패턴의 아르페지오 분화가 된다. 포커시브의 분화가 된다. 그러면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앨범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연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칠 수 있는 노래들이 뭐 자이언티 노래 그리고 볼빨간사춘기 되게 많이 나오는 심술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소유 권정열이 부른 어깨 어쿠스틱 콜라보 그대와 하나 설레임 이런 거는 테크닉이 굉장히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시브 주법 기본적인 16비트 기반에 16비트 포커시브 주법을 사용해야만 칠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기 연습이 충분히 잘 되어 있다면 이런 노래들 연주도 굉장히 잘 할 수가 있고 더욱 더 좋은 사실은 이게 아르페쥬 아닌 곡에도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은 똑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색다르게 원래 원곡은 막 되게 엄청 신다는 댄스곡인데 갑자기 확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 TV에서 슈스케 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기존에 있던 노래를 편곡 어쿠스틱으로 편곡해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그럼 전혀 색다르거든요. 엄청 엄청 쿨한 거죠. 그런 연주들은 핵심적인 게 16비트 아르페쥬오와 16비트 퍼커시브의 변형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거의 이건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16비트 퍼커시브를 두 번째 패턴으로 아까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엄지로 퍼커시브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는 아르페쥬오를 하면서 중간에 계속 퍼커시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치고 바로 또 기타 엄지를 튕기고 되게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는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 그런 연습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연주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퍼커시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요. 사춘기 볼빨간사춘기 썸탈거야 라는 노래랑 최근에는 마인드유로 이름 바꿨죠. 어크루브 노래들이 이런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통기타 노래는 아니지만 지우디 촛불하나 이런 노래들을 바로 이렇게 아르페쥬오 하면서 탁탁탁탁 튕기는 그런 연주로 들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방편지 아이유 방편지 이런 노래는 일종의 형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노래를 연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이 소개됩니다. 멜로망스 선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할만한 노래가 엄청 많아요. 할만한 노래가 되게 많고 어쿠스틱 기타 노래가 아니더라도 연주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 정도까지 오면 변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 칠 때 이 스타일 저 노래 칠 때 저 스타일을 아무렇게나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중심 핵심적인 패턴은 존재하는 거고 이걸 변형해서 이 노래에 적용하고 저걸 변형해서 저 노래에 적용하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정말 자유로운 아르페지오는 어떤 방식으로 분화되고 전개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이 챕터가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가 마쳐지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가시면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원에서 듣던 그런 어쿠스틱 기타 연주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거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설명이 되게 꽤 길었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기본기 패턴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기본형의 패턴을 완벽하게 익히고 눈 감고 플레이가 될 정도로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그거를 확장한다라는 논리입니다. 배우려면 한 1-2년 정도 투자를 하셔서 오랫동안 지그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거 같아요.